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.. MC 의자. 저 키도 큰데 이런.. 감사합니다. 오늘 뭘 하면 되나요? 뭘 하는지는 알아야 할 텐데 뭘 하면 되죠?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혹시 톡톡커랑 들어보셨어요? 뭔지 알아요. 뒤에서 봤잖아요.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. 아 너무 막걸린다. 예쁘게 안 바르고 아 너무 죄송해요. 손날 괜찮으시죠? 네네네, 940만에 팔로워 네네. 인플루언서 시대형 네네. 맞습니다. 음... 쇼박스 아니에요. 아이고. 깜짝이야. 아니 고프로가 들어있네요? 네. 여기 갑자기 이만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? 깜짝 놀랐네. 뭘까?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성공하지 못할 시 나이키 신발 300개 기부하기. 이건 누구의 신발인가요? 저요? 아, 대박. 아, 뭐...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거. 제발. 아, 매워.